이거를 보고 그려가지고 제시, 제애 언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못 그려도 상관없어. 멋진 풍경을 도화지에 담기로 한 아이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진지하게 그리네. 자, 앞에도 보고, 앞에도 바닷가도 있고, 저 위에 산도 있어요. 아빠, 이것 봐봐. 우와, 이거 설명해보자. 이거는, 이렇게 있어요. 수아, 컬, 아빠, 샤니. 자, 이제 수아 한번 볼까? 눈 너무 큰 거 아니야? 우와, 다 그리는 거야? 이건 뭐야? 대박이 궁금하다. 멸치. 멸치! 멸치를 봤나 봐요. 이거 상어. 상어도 있었어요? 샤니는 벌써 물속에 들어가 있네.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네. 이건 뭐지? 이거는 눈물이요. 눈물? 누구의 눈물? 눈물을 왜 그랬어요? 아빠, 이거 피 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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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피 땀 눈물. 피 땀은 있는데 눈물이. 피 땀 눈물. 피 땀 눈물. 어머나. 제가 봤을 때 엔터 쪽에서 샤니는 빨리 연기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놀러오자. 알았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